안녕하세요. 연흐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76개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11-1부터 20까지 진행되겠지요. 전체적으로는 468번 문제구요. 한양대학교 문제입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one of greatest, 위대한 과학자들, 그 다음에 the world ever, 지금까지 ever, 알았던 관계에서 생략되구요.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번 헤르트 익스프레스, 내가 만약 해야 된다면이죠. 그렇진 않지만, his character, 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을 해야 한다면, I would choose,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단순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Perhaps a story of him, 그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될겁니다. 일단, he was caught in a heavy rain. 그가 소낙비의 heavy rain이니까, 소낙비의, 그가 소낙비를 만났을 때, 소낙비에 사로잡힌거죠. 사로잡힌게 만난거에요. he took up his hat, 모자를 벗고, 모자를 벗고, held it under his coat, 그 모자를 코트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거죠. asked why, 왜냐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질문을 받는거죠. 그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거죠. 천천히 설명을 하는거죠. 당연히 asking이 아니고, asked가 되어야되죠. 질문한게 아니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설명한거죠. b는 모자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but not, a and not b죠. a but not b도 되고, a and not b도 됩니다. 근데 그의 머리는 아니고, 이렇게 된거죠. 분사금은의 능동과 수동이죠. 대답하는거니까, ask the why가 되어야되겠죠. 자, 내려가보죠. 별거 없습니다. 내려가면, 쭉 설명이 되어있고, 해석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제입니다. LA에서, 이미그너스 퍼플레이션, 이민인구는 다양하다. 히스파닉과, 흑인들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랑 흑인인으로 말하는거에요. 에이전, 아시아계 사람들과, 이것은 정말로, 미국의 인종적 혼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게 동격으로 나오고 있었죠. 이건 뭘로 쓰느냐, 이거죠. 주어, 정동사 나왔죠. 그리고 컷맞 찍고, 어쩌고저쩌고, 하고서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정동사로 이어질 수 없죠. 준동사 나와야 되는데, 원래, consist of,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동이면 consisting이 되어야 되겠죠. cons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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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요. 네, 아주 약간의 유럽인들만이 또한 있을 뿐이다. 존재한다. 이런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사 쓰면 되는거죠. 따라서, consisting of presents, 쓰인 present, C번이 답이 되겠네요. 뻔한 문제입니다. 자, 내려가보죠. 내려가면, 설명이 나와있구요. 이거 요약 동격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나중에 동격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앞에 문장을 요약한과는 다름이 없다는거죠. present는 형사구요. sprinkling은 원래 물같은거 흩뿌린거죠. 근데 흩뿌린 듯한거 많은건 아니죠. 소수의, 조금의 그런 뜻이죠. a small amount, a liquid, a substance, a substance, 설탕이나 눈같은 것에 조금을 말하는거죠. 흩뿌린거. 또는 a small number of people이나 things,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할게 있어요. 뭐냐면 sprinkling of Europeans, 소수 유럽계 이민자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sprinkle, 집단으로 본거에요. 그러니까 이슬스인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슬스인거고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약간의 사람들이 war 개체로 본거에요. only sprinkling of people was around 근처에서 making their way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거시면 됩니다. make, find, 뭐 별별 once way가 많죠. 아무튼 길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 간건 길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겁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은 영남대학교 문제네요. 영남대학교. 보니까 hiding away 뭘 감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신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it was it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고고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즉 one of the first tombs 페르시아와 무굴 스타일을 혼합한 최초의 무덤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it가 무덤인거죠. 그러면 무덤은 뭐하는거죠. 지가 뭘 감추는게 아니구요. 감추어져 있는거죠. 이번이 답이네요. hiding이 되어서는 안되고 hidden이 되어야죠. 감춰진거니까.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별표 하나 줬구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겠죠. 젊은이들 성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리고 living 그 다음에 to their own devices 가 나왔는데 수거 표현을 좀 알긴 하야 돼요. 원래 live 사람 to their own device 면은 자기 자기 스스로의 장치에다가 두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니 능력껏 니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수거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는거에요. 젊은이들이니까 부족하고 또 이런 상태로 남겨진이 되어야죠. 따라서 A번이 답이죠. left to 나오는거죠. 저번에 left to oneself가 나왔죠.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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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neself 그럼 스스로에게 남겨두면 스스로 혼자 있게 하면 그런 뜻이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left가 되고 행동을 배운다. 집 밖의 또 다른 사람 그들 나이 그룹의 다른 애들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굳이 분사 일반 문장으로 바꾸면 young people young people if they lack about and are left 가 되는거죠. 여기서 if 지우고 대지음 랩킹으로 바뀌고 여기는 아 지우면 left가 남는거죠. 근데 그걸 랩킹으로 바꿔놓고 아 아 리빙으로 랩킹이래요. 리빙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낸거죠. 리빙이 아니고 랩킹으로 랩킹2가 나와야 되는겁니다. 저번에 외운 랩킹1셀프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수거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빙 뭐가 나와야죠. 근데 their own devices 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아무튼 수거를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마음대로 하게 하다 이런 수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는 다루질 않았지만 제 브로그 오게 되면 이 수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편의 문제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